자 일단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이 같은지 다른지 제가 주제는 다른 이유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스윙 메커니즘은 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을 두 가지 스윙을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필드에서 하나의 스윙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스윙을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고 또 아이언은 이렇게 쳐야지 굉장히 다른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려고 한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커니즘으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은 안 맞아요. 또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윙을 같이 하더라도 사실 좀 스윙이 다른 느낌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단 두 가지 클럽을 다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두 클럽을 같이 들고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스윙이 좀 다른 느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일단 셋업을 섰을 때 보면 지금 보이시죠? 클럽의 길이가 일단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볼 위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다르지만 지금 보시면 클럽의 길이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드레스를 한 모습을 보면 클럽의 기울기가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스윙,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이 클럽의 기울기에 맞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아이언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똑같은 느낌으로 들지만 사실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언보다 드라이버가 훨씬 아크가 당연히 크겠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테이크어웨이를 가지고 우리가 백스윙 탑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언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이버. 지금 확실히 보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드라이버 그리고 아이언 아이언. 네 저는 같은 느낌으로 분명히 스윙을 하지만 분명히 스윙의 아크 그리고 궤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샷을 먼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 백스윙의 아크가 어떻게 다른지 또 백스윙 탑 포지션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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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올해 쉬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조금 덜 풀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언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드라이버 백스윙과 좀 비교를 해보세요.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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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스윙이 전체적으로 뭐 같아 보이는지 달라 보이는지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분명히 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스윙의 궤도와 이 아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도 이 클럽의 기울기와 길이에 맞게 백스윙을 한다면 조금 이 아이언은 가파르게 조금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조금은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스윙을 봐도 분명히 같은 스윙을 하는 것 같지만 백스윙 탑에서도 물론 좀 손이 조금 더 이렇게 탑이 넘어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스윙을 할 때 같은 스윙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선수들은 또 연습을 많이 하면서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에 맞게 그리고 또는 아이언은 아이언에 맞게 스윙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이제 완만하게 백스윙이 올라갔어요. 다시 잠시만요. 완만하게 이렇게 백스윙이 스윙 아크도 크게 아이언에 비해서 올라갔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아이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만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만하게 이렇게 뒤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또 아이언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계속 드라이버 아이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바로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언은 백스윙 탑에서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이 백스윙 아크처럼 다운스윙 아크도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파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만 안 맞고 또는 아이언이 안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랑 아이언이 둘 다 잘 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백스윙이 올라간 궤도나 아크 그대로 다운스윙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지금 잘 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신 건데 지금 다운스윙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아이언이 안 맞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백스윙의 아크 그대로 조금은 드라이버보다 가파르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보이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가파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제 오른손의 동작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다운스윙에서도 특히 이 오른손 그리고 오른손목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손목, 오른손목의 각이 임팩트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떨까요? 네. 손목의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임팩트 지점까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느낌으로 셧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각이 유지가 되면서 오른쪽 손목이 유지된다. 네. 지금 오른쪽 손목이 유지가 돼야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다운블로의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른손목의 각이 이렇게 임팩트 순간까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언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정말 유심히 많이 살펴봤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백스윙이 올라간 아크보다요. 지금 다운스윙에서 오른손목의 각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뒤에서 많이 풀리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대로 들어온다면 아크가 오히려 더 좁아지면서 들어오거든요. 다운스윙 아크가. 그런데 이렇게 아이언이 안 맞는 분들은 대부분 백스윙보다 다운스윙 아크가 훨씬 커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제 오른손목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오른손으로만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탑에서 각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아이언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이언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드라이버는요. 제가 다시 또 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로 비교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지금 아이언처럼 만약에 손목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면 드라이버는 아이언에 비해서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 맞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뭔가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손목이 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스샷을 유발하는 그런 동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드라이버에서는 손목이 이렇게 뒤에서 풀리면 그래도 괜찮게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드라이버 동작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이 아이언에 비해서는 아크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아크가 드라이버에 맞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 지금 오른손의 오른손목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네요. 네 확실히 오른손목이 조금 더 끝까지 이렇게 각이 유지되는 모양이 아니라 오른손목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오른손목이 이렇게 풀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풀워치 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아이언에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동작이 뒤에서 풀리는 건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뒤에서 풀리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드라이버는 아이언처럼 손목을 그대로 우리가 끌고 와요. 그러면 아이언에는 너무 좋은 동작인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망하죠. 드라이버는 제가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정말 드라이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동작을 보면 너무 이렇게 잘 끌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백스윙 가서 정말 잘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아크를 보시면 확실히 좁아지지 않나요? 드라이버는 우리가 뒤에서 완만하게 쳐줘야 상향 타격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이언처럼 너무 끌고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오른손 제가 좀 푸는 느낌으로 드라이버에 맞게 쳐볼게요. 푸샷 푸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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